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씰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재현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언박싱 영상 그냥 언박싱이 아니지 특급 언박싱 다시 그냥 언박싱이 아니지 특급 언박싱인가요? 네 여러분 저희가 풀페이스 마스크의 명가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오션리프의 허플 홍보대사입니다 저희가 각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송현씨 필름 채널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 것 같네? 네 저희가 홍보대사 서류 계약하고 얘기가 오간 거는 몇 달 전이긴 한데 이탈리아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션리프 그룹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바쁘게 준비하느라고 저희한테 이 홍보대사 물품이 도착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션리프에서 제품군 중에 아리아라고 불리는 풀페이스 스노클이 있어요 다들 뭐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풀페이스 스노클 보면 숨대롱이 중간에 위쪽으로 나 있는데 이쪽을 끊어내고 그쪽에 뭐 KF94 같은 필터를 달아가지고 방역 마스크처럼 이쪽에 동그란 필터가 달려 있거든요 방독면 같지만 일상생활 할 때 쓸 수 있는 마스크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 제품 라인을 그쪽으로 다 수주를 한 거예요 다른 제품군들은 조금 주춤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받을 게 배송도 많이 밀렸을 거 아니야 유럽 쪽에서는 되게 핫했나봐요 그게 의료인 마스크로 왜냐하면 풀페이스니까 아예 비말이 튈 위험도 없고 필터도 위쪽에 달려 있으니까 되게 안전하다고 느꼈겠지 그래서 오션리프 쪽에서 기부도 하고 판매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 공헌을 한 거죠 오션리프에서 저랑 담당자 페데리코랑 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언젠가부터 페데리코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메일을 보낸 지 2주가 넘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막 뉴스에서는 계속 이탈리아 코로나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많이 바쁜 거니 정말 세이 헬로 한 마디라도 좋으니 제발 답장을 해줘 너무 걱정이 돼 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 바빴어 미안해 라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코로나 국면도 조금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다행이고 저희한테 약속했던 홍보대사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진행해 볼게요 근데 페데리코는 오빠랑 처음에 연락해놓고 너한테만 메일 보내 그렇지 섭섭했어요 페데리코한테? 페데리코 이거 봐? 페데리코 서운해 아 안에 뭐가 들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예전에는 언박싱할 때 제가 칼을 들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한리가 뜯어주니까 참 안정적이네요 오빠 내려가지고 올려줄까? 하나씩? 네 종이가 있고 우와 티셔츠다 우리가 좋아하는 티셔츠 이게 송윤이 건가? 이거 오빠 꺼네? 라지 같은데 근데 커 보인다 큰 게 좋아 다이빙은 거 바꿔입을까? 이거 나한테 어깨 작은 거 아니야? 오션리프 슬로건이 적혀있어요 오션리프 원더워터 내추럴리 아 뒤에? 그리고 도메인 적혀있고 이거 좀 간지나는 거 같다 팀 오션리프 아 밑에? 응 가슴에도 팀 오션리프 예 프린팅은 그냥 나염인데 풀페이스 마스크 중간에 바다 생물들이 프린팅되어 있는데 티셔츠 디자인은 되게 예쁩니다 이거 자주 입을 거 같아 그러면 다음 영상은 우리 이걸 입고 촬영해 볼까요? 네 우와 무엇이죠? 와 gsm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는 지금 여기 풀페에 장착해 있는 이 송수신기 이름이에요 오션리프의 커뮤니케이션 유닛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4개 있는 장점을 한 군데로 다 모은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쓸 수도 있고 충전식입니다 원래는 9V 건전지 썼거든요 근데 리튬 배터리로 5핀으로 쉽게 충전해서 쓸 수 있게 시간도 꽤 오래 가는 거 같아요 DAT 모드라고 해서 핸즈프리 모드가 있어요 무전기처럼 누르고 말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르지 않고 한 사람이 30초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20초 얘기하고 이렇게 편하게 손을 쓰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있어요 머큐리가 두 개가 왔네요 커플 홍보대사니까 네 저희는 이미 둘 다 머큐리가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용 대여용으로 풀페이 마스크 두 개를 더 구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지급된 이 머큐리는 시리얼 넘버가 저희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여기로 바꿔 달아서 사용을 해야겠어요 그쵸? 네? 다음에 또 뭐 들었죠? 가벼워 박스가 예쁩니다 버블이 올라가는 게 보여 설레지? 스페이스 익스텐더 킷이에요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이 스페이스 익스텐더 100인데 익스텐더랑 100의 차이는? 산소 오링이 들어가 있죠 바이톤 오링이 다 들어가 있고 100은 그래서 고농도 산소를 쓸 때도 산화되지 않게끔 익스텐더는 그냥 일반 오링 들어가 있고 익스텐더 킷 자체가 머리 둘레를 감싸는 익스텐더 킷이랑 그리고 배기밸브가 수면 호흡 밸브가 기본으로 장착되는 거 그 차이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당겨 있구나 빨리 자랑하자 어? 자랑하자 똑같잖아 짜자잔 짜자잔 지금 보시면 오션리프가 골드로 타이핑되어 있습니다 우와 간직하네 여기는 오션리프가 그냥 까만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홍보대사 전용으로 골드 타이핑된 익스텐더를 보내준다고 했었어요 진짜 금 같아 드디어 왔다 너무 멋지다 써 볼까? 우와 예뻐요 예뻐요 저도 같이 써보면 안 돼요? 귀찮아요 오빠 아니요 그거 써보세요 귀엽네 어울리네 금색 보이게 돌려봐 예쁘네 예쁘네 고이게 보이게 아니 나한테 정면은 너야 오고 익스텐더 키트도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 지난번에 K6에 갔을 때 저희가 풀팰리스 쓰고 있고 막 카메라 들고 있고 이러니까 바깥에 로비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시던 분들이 저 사람들이 혹시 송현씨와 잤니? 하고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나중에 알아보시고 막 인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물속에서 봐도 저희를 찾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션리프 글씨가 골드로 돼 있는 거 가진 사람은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물속에 내려가도 금색은 변화하지 않겠지? 한 번도 시험 안 해봤는데 약간 옐로우에 가까우니까 완전 남아있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금이에요 그리고 익스텐더 킷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죠? 오빠? 제가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기존에 풀페이스 마스크 쓰시던 분들은 봤을 건데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서 이 부분에 구형 송신기를 꽂을 수 있는 마운트예요 자 얘는 우리 고프로 액세서리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마운트 그리고 라이트 같은 거 얘랑 세트예요 그래서 얘를 딸깍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거나 라이트를 다는 거죠 근데 얘가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게 보여주면서 하긴 좀 힘든데 그래서 라이트나 카메라 각도 조절할 수 있게 얘는 아무것도 달기 싫을 때 긴 곳을 막아주는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오션리프에서 5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저희 둘이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는 걸 발표하기로 했어요 아마 공식 홈페이지 아니면 소셜 소셜 소셜미디어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커플 사진 풀페이랑 함께 찍은 사진을 원하셔서 저희가 두 장을 보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장비를 지른 결과를 이제서야 제가 보상받는 것 같아요 잔리쌤은 풀페를 쓴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저 처음에 쓴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그거 왜 사냐고 격하게 말하면 돈질을 한다 그러고 근데 저는 동해를 엄청 좋아하는데 SMB 볼 때 입 시려온 게 너무 싫었어요 마스크 한 번씩 물 들어오면 후드 답답하니까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물 넣었는데 동남아는 시원한데 동해는 진짜 지끈지끈하잖아 제가 이걸 고른 첫 번째 이유는 멋있기도 하고 따뜻하다고 나왔으니까 추운 게 싫어서 동해 다이빙을 풀페이스로도 많이 했는데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또 열대바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저 놀랐어요 아 이게 열대바다에서 쓰기엔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정말 편안한 장비고 익숙해지면 진짜 장점이 많아요 제가 풀페이스에 대해서는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려놨으니까 이미 했던 말이라서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가서 예전에 제가 풀페이스 마스크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육하시면서 일반 마스크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풀페이스를 계속 쓰다가 일반 마스크 쓰니까 어때요? 패닉 올 것 같아요 아 입으로 숨 못 쉬겠어 이게 코로 숨 쉬는 게 적응되다 보니까 입으로 숨 쉬면 오픈워터 학생들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가장 처음 딱 다이빙 시작해서 아이고 좀 갑갑한데 목도 아프고 건조하고 그때 교육할 때 일반 마스크 썼을 때 빨리 물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공기가 하나도 안 건조합니다 이걸로 숨 쉬면 저희가 오션리프 홍보대사가 된 사실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구매를 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을 거냐 물어봤을 때 그냥 바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안내를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장비가 굉장히 편리한 점도 많고 좋은 장비이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또 아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 마스크처럼 내 기호에 따라서 그냥 사고 내가 바로 쓰면 안 되는 장비인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고서 사용을 하셔야 해요 교육을 안 받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시껍잔치 합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베일아웃이라는 스킬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육받고 쓰셔야죠 제주도에 사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저랑 송현씨랑 같이 즐기기 위해서 송현씨가 살 때 쯤에 자기도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 친구가 강사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진짜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교육을 해줬죠 내가 다이빙 많이 해봤고 자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으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상용으로 사셔도 돼요 예쁘지 않냐 이거 예술품인데 라인 떨어지는 거 봐 오늘도 제가 잡지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을 모시고 가서 함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간지나는 소품이었죠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Q&A 질문 남겨주세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걸 먼저 찍고 있는데 이거 촬영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의 Q&A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짧게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뭐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그거 빨리 찍고 부부의 세계 보러 가야지 그만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어우 이태우 나쁜 놈씨께 오늘 벌 받는 거 나오지 않을까?